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폐 안나고 잡는 방법을 한번 수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폐 안나고 잡는 방법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폐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서요. 백은 여기를 읽겠죠? 끊으면 이 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단수 쳐도 이 폐를 피할 수가 없죠? 이 폐는 실패입니다. 그냥 끊어서 잡는 수는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걸 잡는다면 이렇게 놓고 살게 되겠죠? 알뜰하게 두집 이것도 실패입니다. 여기서 치중을 한다? 치중을 하면 이 두 점을 포기합니다. 백은 이렇게 단수 쳐서 양 단수 치더라도 두 점 밖에 못 먹죠? 이건 실패입니다. 이건 살았어요. 이번에는 찝는 수 밖에서 찝는 수가 급속했죠? 여기서 만약에 백이 이렇게 이쪽을 둔다? 하면은 이렇게 단수 당하는 순간에 죽습니다. 백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끊어지면은 수상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자충이라 여기 못 놓죠? 백이 이렇게 들어와도요. 뭐 단수 치고 뒤에서 메꾸면은 양자충으로 잡힙니다. 그러면은 흙일 때 백은 어디를 둬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었을 때 흙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알뜰하게 두집이 납니다. 여기 이어면 안됩니다. 네. 살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예. 알뜰하게 두집 났죠?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처음에 페나는 모양이 돼서 이것도 실패입니다. 그러면은 정답을 정답이 어딜까요? 정답은 아주 묘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있다니 자 이렇게 났을 때 백이 한번 받아 봅시다. 백이 이렇게 받는 수는요. 끊어지면 이 두점이 잡히니까 짐 모양이 안나죠?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렇게 지금 여기 이게 나오면은 환격이 걸리기 때문에 백이 어디든지 둬야 돼요. 이쪽도 아까처럼 이렇게 끊어지면 안되는 수 아까 나왔죠? 그렇다고 두 점을 버리면은 그냥 먹어버리면은 여기서 짐이 날 수가 없어요. 먹여친다? 이거 안되죠? 자금도 그래서 흙 1에 백이 지금 둘 것이 둘 것이 없어요. 이쪽으로 이어 무조건 끊어지면 안되겠죠? 이 두 점이 잡히면 여기 짐 모양이 안나고요. 그래서 흙 1로 두는 수로 백은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 요런 수를 알아두시면은 이 백을 잡는 데는 아주 급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